밀가루에요? 아니면 반죽이에요? 아니면 뭐에요?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 얼큰 수제비 하자 응? 얼큰 수제비 일밍 수제비 좀 시원하게 한번 해보지 응 다했어 시원하게? 응 이렇게 이렇게? 애들 못먹잖아 여러분 수제비 먹을거야? 네 먹을거야 진짜 나 수제비 맛있어 나 수제비 맛있어 나 수제비 맛있어 이제 후바라이 넣을게 안할건가? 할건데 여기 안 넣을거야? 어 이거 가져가라 오예 에이구 밀키야 쟤는 니도 넣을거 같아 어 어 어 어 어 형 반죽말이야 약관을 주면 돼 안 돼요 조금 졸어 형 여기 조금인데 랄라잘라 랄라잘라 랄라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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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노는 노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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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잘 그게 왜 붙여 해가 조금 졸어 랄라잘 우슘이 매샘지까 구슘이 마쓰 랄라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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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마술이 좋아 야 양혈치 수리 수리 마숩이 자잘하자 야 야